한국 책 아이고 진짜 직접 가져오셨네 이거 한국 책이에요 코리안 랭귀지 북 수고하셨습니다 나눠주시면 돼요 이걸 직접 이렇게 지금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책을 한 세 가지 정도 갖고 왔거든요? 와우 3디퍼런 타입 예이 3디퍼런 타입 와우 Do we pass them down? 예아 이게 종류가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나 되나요? 이거는 삼일절에 관한 책이에요 아 삼일절 안에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우와 감동이야 삼일절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요? 이거는 한글을 공부하는 책이에요 베이직 베이직 코리안 but if you don't know how to read and speak but they have some explain they read the English 잠깐 보여줄래? 아 어떻게 읽는지 다 해주고 예 영어로 같이 나오니까 예에 요거를 못 읽어도 요렇게만 읽어도 아 무슨 말인지 아는구나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원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워크북도 같이 나와요 워크북도 있고 앤설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요게 조금 더 베이직이에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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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해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BTS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알게 되면 BTS 노래 가사 훨씬 더 말하기 쉽고 노래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겠죠 여러분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국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러브 코리아 더 사랑해주세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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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w 임 좀 배워줄래요 네 쵯 잘할 수 있지 그죠, endpoint, 잘할 수 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ooks? I'm actually excited because I've been trying to get back into learning Korean so now I actually have a reason Oh! You're gonna study hard? Yeah. How about you? I'm so excited because hopefully I can read all the comments from other people and it'll be so good and so nice. grappling with that trophy Cameron are you going to study hard? yeah I'll study hard I mean I did try to learn a long time ago but I did fall off so I definitely would like to get back on it though great how about you? I mean theCUBE yes yeah I think in Spanish it's the only thing I can do but let's give it a try yeah you have many fans you have to try 한국어! 로렌, 넌 엑스펀어? 아, 나는 엑스펀어. 근데 여기 여기 최고야. 네, 아마. 넌 궁금해? 네. 저는 한국어 학습지원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위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크리스탈!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